보면 뽀글뽀글뽀글하게 빵이 크림이 완전 대박이다 크림이 엄청 많이 들어가있어 나 이런거 좋아하지 가갖고 살려고 하면 없다 그럼 미리 돈 입금 시켰거든 으흠 안녕하세요 소미미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해피히히 도넛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유 오늘도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우산 강안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디저트 카페로 도넛이 유명한 집입니다 방부제하고 설탕은 넣지 않고 만든 크림이라고 합니다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크림이 많이 부드러워요 크림이 많이 부드러워요 오늘 와이라노 누워있어라 크림이 많이 안 달아요 난 먹기 좋다 짭조름하다 옥수수에 들어가있죠? 얘는 쩝쪼롬한 도넛이네요 옥수수 들어가있죠? 옥수수는 특이하다 맛있다 빵도 부드러운 식감이네요 빵이 얇다 크림 엄청 많이 들어가있어요 나 이런거 좋아하지? 진짜 하나도 안달아요 진짜 하나도 안달아요 이건 빵이 쫄깃쫄깃하네요 이건 빵이 쫄깃쫄깃하네요 크림 완전 대박이다 크림 완전 대박이다 안달고 너무 좋고 빵도 얇고 크림이 엄청 많이 들어가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와 와 빵피가 이때까지 제가 이렇게 먹어본 빵 도넛중에 이렇게 먹은 도넛이 몇개 있잖아요 이게 빵피가 제일 얇은데 크림도 제일 많이 들어가있다 와 맛있네 시큼한 맛 시큼한 맛 동準 이 맛있네요 진짜 까끌 이 빵피를 보면 뽀글뽀글뽀글하게 빵이 튀겨진게 보이죠 빵피가 얇으니까 안에가 다 비칩니다 빵피가 워낙 얇아가지고 하아 겉에 묻어있는 설탕때문에 단맛이 있는거지 이 말사에서는 단맛은 없고 그냥 쌉싸름한 맛 근데 아주 심하게 쌉싸름한 맛은 아니에요 이 안은 조금 호불호가 있겠다 그냥 마찬가지 말고는 아무것도 안느껴진다 빵피가 진짜 얇죠? 오 맛있다 제가 위가 줄었나봐요 아 내가 원래 6개 먹으면 배가 딱 불러오거든요 이 안함쯤 잘라서 밥만 먹을게요 맛있다 안에 복숭아 보이죠? 그런가요? 어흑 오 악 오 이빨 으 으 으 으 으 으 제가 먹은 도넛 중에 이제 베스트 3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사장님이 이게 크림이 요거트 맛이라고 했거든요 딱 요거트 맛이다 맛있다! 이 집 강추! 이 집 도넛이 제 입맛에 맞아요 크림도 너무 안달고 도넛 피는 얇고 크림은 엄청 많이 들어가 있고 제가 먹은 도넛 중에 1,2위가 솔직히 있긴 있거든요 얘도 1,2,3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 집은 12시에 문이 나는데 밀크는 빨리 떨어지고 없더라고요 다 갖고 살라고 하면 없다 근데 예약 주문이 돼 예약 주문하셔가지고 예약을 걸고 가면은 그걸 미리 빼놓으니까 예약을 하세요 저도 어저께 인스타로 전 메뉴 좀 다 달라고 했거든요 미리 돈 입금 시켰거든 제 거 따로 포장해놨더라고요 이 집 맛있다 괜찮네 좋네 크림도 별로 안달고 저는 딱 좋아요 제 입에 좋은 집안에 차단했습니다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